안녕 여러분! 러비입니다! 저는 지금 친구 공연을 보러 가고 있거든요? 내일이 공휴일이라서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요 안녕! 굉장히 어두운데? 안녕! 나는 김한비 친구를 만나러 왔지 어머머머 블루베리 겁나 뜨거워요 맛을 못 느꼈을 거야 내가 맛을 타지 뜯어놓으면 거의 끌리는 거야 근데 안 보이네? 너 말대로 맛을 못 느꼈어 커피빈에서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머머머머머 블루베리 직원분도 그 머머머머머를 잘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요? 틀렸어 한번 블루베리요 고마워! 약간 눈에 띄네 같다 엄마 송파유 엄마 송파유 과자에 초콜릿 무침 그 맛이야 습관에서 습관에서 저거 좋아 요즘 다이젭 씬으로 나왔어 한참 다이어트한다고 생각했는데 홍구찜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먹어봤어? 아니 아직 근데 요즘 이거 좀 이름이 있구나 응 이게 빨미까레? 확실해 불확실해 아니야 맞아 빨미까레? 빨미까레 맛 빨미까레 빨미까레 제일 노예 맛으로 들어오지 않아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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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만들었다 나는 크로로스 맛보다는 좋은 것 같다 어머 너무 잘 만들었다 짜란 진짜 쫀득하다 맛있다 떡 찹쌀떡 같아 안에 고구마 부스 들어간 찹쌀떡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? 응 저는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요 저는 추운 거 좋아하고 비 오는 날 좋아하고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눈도 좋아해요 나의 계절이 오고 있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해바라기는 그냥 바람만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어 근데 해바라기가 왜 해를 등지고 있어요? 어.. 앞에서 본 거예요 아 대충 해 아 대충 해 아 저거 짜증나게 안해 진짜 뾰로롱 공연 보러 갑시다 뾰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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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얼마 안남았어요 몇시야? 아 뾰로롱 야야 2,3분 남았지 이렇게 되어있다 맞아 이제 공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라라라라 언니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얼굴 다 넣어줄게 눈 감은 거 같은데? 감사합니다 막공패 축하 축하를 핸드폰 내가 한 거 아니야? 너무 예쁘다 이거 봐 되게 예쁘게 나와 정말? 너무 예쁘다 얼굴이 반쪽 같네 너무 예쁘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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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 이 노랑머리 두 명과 함께 하니야 싫으면 싫다고 표현해도 돼 싫으면 싫다고 표현해도 돼 하니야 이게 뭐야 하니 여기 하니얼굴 있다 보여 하니 이제 확실하게 좋다 싫다 할 수 있잖아요 15개월입니다 안녕 카메라를 아는구나 계속 쳐다보네 정상 미쳤어 언니 그거 보여줘 얼굴 보여줘 와 미쳤다 공연 못 봤어 근데 당신 줄 거 있어 언니 하리 이모 기억나? 다리에 힘 풀렸어 지금 술 무게 느린겨? 하리 하리랑 같이 왔어 하리야 고맙다 하리 울겠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 먹고 죽을랍니다 뒤에도 있어 메시지 축하해 빨리 클로즈업에서 봐봐 귀여운데? 흑역사에요 흑역사 절대 흑역사 아니야 귀여워 엄마 잘 들게 쟤 이거 네 케이크야 어 너 왜 싸우셨어 아 나야? 네 거였어? 몰랐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하는 보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세요 소원 빌세요 모두 안아프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되세요 와 감사합니다 얼굴 A예요? 하나 둘 셋 레몬 스무디 하나 둘 셋 짠 안 뜨거웠어? 손 다 돼? 어 고마워 뜨거운데 해줘 고마워 이거 갖다 드릴까? 이거 갖다 드릴까? 이거 갖다 드릴까? 근데 이거 파란트 케잌은 도대체 자영이가 꼭 먹어봐야 돼 나 옛날에 먹어봤는데 장난 아니야 이거 각광의 신맛이야 도전해보고 싶지 않네? 뭐야? 왜? 하나 부족한 게 있어? 근데 중독성이다 그치? 아이셔 같은 느낌이야 계속 먹게 돼 이거 찍고 있었어요 진짜 맛있지? 차연아 먹어 어? 어 언니 먹어 난 그냥 한 입 먹고 배 탈락할 거 같아서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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